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우리 아이가 똥을 못 가리면 그냥 지갑 팬티 갈아입히면 되는 건데 감히 병원에 보내라는 유치원 선생 아니 우리 아이가 얼마나 총명한데 일단 그지같은 아우 열받아 원제 가릴 수 있는데 못 가리는 경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3개월 만 4세 늦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작은 아이의 배변 문제 때문인데요 일단 큰 아이의 같은 경우 딱히 제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돌이 지나자마자 반 기저귀까지 알아서 다 떼길래 다른 거 역시 강요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리게 하면서 그러면 되겠지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그러다가 약 7년 만에 동생 딸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어머 자기 오빠를 찜짐 먹는 총명함을 보이길래 당연히 더 잘하겠지 싶어서 딱히 배변 교육이나 그런 걸 강요하지 않고 오직 칭찬만 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까지도 계속 실수를 한다는 거죠 이젠 착하디 착한 애들 아빠가 아침 저녁으로 괴성을 지르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저보다 애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이래서는 안된다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아이의 발달이 너무 늦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저희 아이는 또래보다 배움이 훨씬 더 빠르고 또 예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절대 뭔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다른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몰래 똥을 싸고 그 더러운 걸 걸리기 싫어서 숨어 있다가 더 큰 문제를 생기는 응가 딱지가 안 떨어지는 그런 위생 문제 말이죠 이런 걸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까 냄새 오직 난다고 싫어하는 친구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다 이래요 그래도 좀 좋아지나 싶더니 최근에 다시 팬티에 응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만 보니까 아이가 변기에 앉아 볼일 보는 거를 많이 어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이미 교육 타이밍을 놓친 그런 느낌이랄까요 계속 구석진 곳에 숨어가지고 약간 꾸부정한 자세로 서서 일을 보려고만 하는데요 애 아빠가 오늘도 그래요 제발 노력이라도 해달라며 화도 내고 달래도 보고 울부짖고 그런 걸 반복을 하더라고요 애한테 여하튼 그래요 제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거 정말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걸까요 아까 아이가 지 아빠한테 혼나고 저한테 와서 말하길 평소엔 안 마려운데 일단 응가 신호가 오면 변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응가가 그냥 저절로 튀어나온대요 당연히 저도 급할 때 가면 이미 늦다 싼다 그러니 미리 미리 가야 된다라는 걸 늘 알려주곤 있는데 아이 말이 평소엔 전혀 안 마렵대요 노력을 해도 안 나온대요 그런데 신호가 오면 이미 늦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는 계속 이건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게 딱히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실은 제가 몇 년 전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막상 이거 해보니까 너무나 무의미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아이한테는 더더욱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유아정신과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두 번째 그냥 이대로 조용히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걸까 저희 큰아이의 경우도 있고 그냥 이대로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당연히 저절로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저 남들에 비해 이 부분만 조금 늦는 거겠거니 했던 거죠 특히 저희 딸아이는 또래들답지 않은 높은 소통 능력과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감정을 숨길 스타일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남보다 조금 늦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말대로 예쁜 걸 엄청 좋아하고 따지는 아이라서 배변과 관련된 대화를 자꾸 숨기거나 일부러 피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젠 저도 이게 맞나 싶고 뭔가 좀 불안해서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걸로 매번 혼이 나거나 교육을 받아도 고쳐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고 배변과 관련된 대화를 자꾸 회피하고 혼이 나도 엄마 아빠 기분이 풀린다 싶으면 다른 대화를 애써서 시도를 해요 애가 즉 말을 돌린다 이거죠 이렇듯 그 순간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게 딱 보이거든요 애 아빠도 저도 유치원 선생님도 다 큰 아이의 똥팬티를 계속 처리하고 그렇게 치우면서 멘탈이 다 나가요 특히 유치원 선생님이 계속 상담을 권유하면서 아이 뒷처리를 하는 게 엄청난 피로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우리 애가 전체적으로 늦고 어눌한 아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는 너무 과할 정도로 성장이 빠른 편입니다 매우 총명하죠 얘기가 길었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이 빠른 저희 아이가 스스로 똥을 가릴 줄 알면서도 계속 팬티에 그런 실수를 하는 지금 이 문제를 그냥 계속 이대로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정말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지 육아 고수님들과 심리삼담 고수님들의 자문을 좀 엮고자 얻고자 글 남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건요 단순한 육아 고민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정신과 상담 여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신과 상담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데 뭐 그럼 부디 고수님들의 찐 좋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아이를 직접 봐주는 유치원 선생과 이런 게 밥줄인 전문가의 상담도 안 듣겠다는 아줌마가 즉 선생님 여기서 조언을 구하겠다고요? 지금 장난합니까? 2번 아 진짜 욕 나오네 이 아줌마 가라고 하면 제발 가라 가 제발 아니 니 새끼 똥도 싫은데 유치원 선생은 얼마나 그지 같겠냐 미친 거야 뭐야 그게 무의미하든 유의미하든 간에 그딴 건 가보고 판단하라고 진상 진상 개진상 학부모가 따로 없네 정말 그리고 총명은 개뿔 야 똥오줌도 못 가리는 총명도 있냐? 2번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새끼가 자라면 유치원 선생한테 미안해서라도 최소한 거길 가보는 성인은 보이겠다 진짜 양심 없네 헐 2번 인간적으로 똥오줌 못 가리면 유치원 보내지 말아야죠 총명이라야지 똥도 못 가리는 게 총명이야? 아이고 오글거리네 진짜 3번 그러게 최소한 똥은 가려서 보내야죠 애가 늦다 그럼 좀 늦게라도 가려가지고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3번 이야 다른 사람도 유치원에서 진짜 어지간하면 정신과 가보라는 다시 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치원에서 진짜 어지간하면 정신과 가보라는 말 절대 안 할텐데 이거를 했다는 건 아이 상태가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아줌마 정신적인 문제는 늦게 치료할수록 더 안 좋다는 거 정말 모르세요? 저라면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진지게 데리고 갔을 겁니다 엄마니까 4번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작에 소아 정신과 예약하고 벌써 병원에 갔겠구만 정신 나가버렸네 아니지 아니야 일단 내가 봤을 때 아줌마부터 정신과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부모가 보기엔 내 자식? 그래요 당연히 청명해 보이겠죠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똥도 못 가리는데 청명이다 이건 좀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요 민폐 좀 그만 끼치고 지금 당장 검사부터 받으세요 부모가 됐으면 빨리 해결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유치원도 그냥 보내지 말고 집에만 있게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내 댓글 이 글의 제목부터가 잘못됐죠 가릴 수 있는데라니 전혀 못 가리고 있구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가릴 수 있다는 겁니까? 뭐 말만 잘하면 똥이 저절로 가려지나? 6번 아이를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유치원 선생이 분명하게 정신과를 콕 집어가지고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야할까요? 일할지 하고 자빠졌네 어디 소화정신과를 가야할까요? 어디 어디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야 정상 아니냐? 그게 부모 아니냐고 개충격이네 진짜 헐 7번 여자 그냥 답장러네 맞아요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가지 마세요 유치원 선생이 미친 거예요 어디 감히 네 말이 총명하니까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등등등 이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게 글 여기저기에서 썩어넘치네 8번 자기 오빠를 찜짐없게 총명하다면서 아직도 배변 실수를 한다고? 그리고 착하디 착한 애 아빠가 어린애가 팬티에 응가했다고 괴성을 지르고 울고불고 했다고? 아니 이거 뭐야? 글에 모순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당신이 먼저 병원을 가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9번 지금 보면 아이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 총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팬티에 똥 지르는 게 성장이 빠른 건 아니잖아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이러다가 놓칩니다 기기지 말고 얼른 병원 좀 가요 말 좀 쳐들으라고 10번 그 나이에 대변을 못 가리는 거면 자조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건데 엄마라는 게 계속 우리 아이는 총명해 총명하다고 이러고 앉았구만? 끌 끌 끌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도 안 나와 야 이 미친 여자야 지금 선생이 네 자식한테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이를 더 조지기 전에 얼른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가보라는 거잖아 아니 왜 이렇게 쳐 갱이는 거야 뭐여? 네가 의사냐? 깝치지 말고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상담부터 하고 어? 그런 뒤에 유치원 선생한테도 경과 보고까지 확실하게 해라 제대로 왜? 그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선생도 이해를 하고 네 애를 감당도 해주는 거여 아니 무슨 영화반도 아니고 유치원 선생이 똥을 티는 안 내도 속을 얼마나 짜장나고 개빡치겠냐고 지 아빠도 저렇게 짜증을 내는데 선생은 오죽하겠냐고 내 말이 틀렸냐? 10번 가릴 수 있는데 못 가린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가릴 수 있는데 안 가린다 이게 문법상 맞는 말 아니야? 그게 그지 같네 11번 님아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이거는 그냥 못 가리는 겁니다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기저귀 다시 채우고 배변 훈련 제대로 하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12번 고수님들의 찐 좋은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저기요 그 고수가 바로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은 사람이고 또 그 일을 오래 하면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경험하고 그 실전 경험으로 쌓은 즉 빅데이터죠 그런 지식이 있는 고수가 바로 그 사람 유치원 선생님이라고요 솔직히 교사들 말 잘못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웬만하면 병원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했다는 건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13번 어이고 이 미친 옆에 내가 진짜 큰일 날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봐요 교정치료 안 되면 초등학교도 못 가요 아니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어 님이 받은 그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 특히 소화정신과 치료는 절대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봐봐 나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이 꼭 지혜에 모자라는 거 절대 인정 안 하고 무조건 남탄만 오지게 한다니까 15번 청명한 게 아니고 개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늦게 낳은 늦둥이 딸내미라고 맨날 오냐오냐 우쭈쭈 아이고 내 새끼 물고 빨고 완전 개판으로 키운 거지 뭐 안 봐도 뻔해 빨리 가야죠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참 아니 선생 말도 안 듣고 그 전문가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여기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죠?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애가 불쌍하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